쪼.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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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무래도 예. 하다보니까 네. 많이 분포도가 올라갔어 뭐지? 쪼.kt 매크리 정면이 우측에 리퍼 방향이 빠졌어요 트레이서 있어요 트레이서 이쪽 그 계피인데 얘들 거점에 다 몰려있어요 왼쪽 왼쪽 나이스 디바 로봇 뽑아졌어요 저 뒤쪽 봐야 뒤쪽 거점 거점 아이고 뒤에 트레이서 맥크리 개피 리퍼 조심 리퍼 조심 리프 오케이 들어와서 파워드세요 너무 나가세요 일을 조심해 이잉 비트 빠졌어요 공정크래시라니 왕의 길은 공정크래시도 나쁘지 않지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길에 트레이서 다 정면에 있어요 지금 상대 어이 부착 초월이다 초월 초월 빨 밀고 가보자 디바 컷 아 나 저거 써줬어야 되는데 아 못 막아줬다 디바 니 트레이서 D 트레이서 오른쪽 아 나 트레이서 우측이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내가 진짜 매트릭스 금방 우클릭 한번만 했으면 우리 맥크리 궁이 안 죽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막아줬어야 되는데 빠지는거에만 급급했어 맥크리 위치 제대로 못보고 뒤에 맥크리 아 맥크리란다 리퍼 빠질게요 자 플레이어 2, 준비됐어요 라인 나왔어요 상대 방법부터 리퍼 2층 석양 죽었어요 석양맨 너프 위 위 위 리퍼 오.. 리퍼 디디디디 리퍼 다운 로봇 빠졌어요? 어이구 상대 힐러 없어요? 리퍼 2층? 리퍼 위에 있어요 리퍼 궁 한 70% 찼을거에요 리퍼 다운 왼쪽에 디바 어이구 어이구 석양 못 막아준다 이러면 어이구 어이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밀죠 어이구 오케이 상대팀 리퍼하고 석양 죽었어요 2층 먹을게요 자리아 피 자리아 개피 어이구 디바가 먹었네 석양 좀 받으세요 석양 좀 예 리퍼 왼쪽 비고있어요 리퍼 공조심 아이고 절멍 밀었다 쏘리 쏘리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우리팀이 다 젖어버렸었네 3분 3일초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공급기 충전중이야 공급기 충전중입니다 공급기 충전중입니다 공만 모아서 있죠 상대 자리아 공있어요 자 그냥 금방전에 디바가 먹어가지고 상대 디바 개피 아 저 매크리 오케이 매크리 매크리 다운 어 매크리하고 리퍼 다운 먹었어요. 국먹었어요. 자리아 국먹었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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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위에 석양 우측 보고있어요. 제가 보고있어요. 석양 제가 보고있어요. 오케이 석양 안쌌어요. 오케이 자리아 컷 트레이서 나왔고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리퍼 때문에 계속 막히네 이거 리퍼 개피 아 매크리가 나와보네 어 80인데 두 대면 죽는다. 헤드 한 대나 어이구 죽겠다 아 궁 다 빠졌는데 못 밀었네 상대 리퍼가 계속 뒤로 2층으로 돌아오네요 1분 40초에요. 아직 시간 일단 많이 남았어요 저 이제 비트온이야 방벽 깬거 한판 들어가도 여기 어이구 또 먹혔네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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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먹었네 아 이거 못 먹었네 디바 개픽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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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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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3대 0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음 음 저 그대로 갈까요 원힐이 나을 것 같아요 원힐 심해? 심해? 나쁘진 않죠 원힐에 여기는 좀 길긴 기니까 아니 짧은데 여기 아 길긴 길다 심해 뭐 아예 해보신적이 없는거 같은데 46분 하셨네 심해 정클에 둘다 뽑는거는 둘중에 하나만 해야될텐데 게임을 하면 비켜야지 고마워 아 이거 너무 3힐? 3힐? 3힐은 아니요 심해를 빼요 심해를 빼요 제니아타 심해 둘중에 하나를 빼야되요 아니 제니아타를 빼고 둘중에 하나 딜러해야되요 탱커너 오케이 저게 공격까지 30초 뽕뽕 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태두리가 있긴하다 근데 상대 달리네요 이속호 벗겼어요 안 에너지 50 찼어요 자리아 자리아 반피 자리아 에너지 다 찼어요 자리아 에너지 다 찼어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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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반 오케 나이스 자리아 풀피야 자리아 반피 자리아 다운 아이고 온경됐다 뒤에 디바 디바 혼자 남았네요 자리아 일단 냅두죠 따라가기 힘들거 같으니까 근데 젠냐 타나 있어요 디바 궁만 조심하죠 디바 안내려오면 딜은 그렇게 안아플테니까 겐지 왼쪽이 겐지 들어왔어요 아기 아 나 이거 채워야되네 빨리 자리아 반피 아 이거 채워야되네 빨리 로봇 석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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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로봇을 빨리 채워야되는데 아이고 우리 딜러가 잘려 아이고 아이씨.. 뭐야 진짜.. 심에 포탈 있어요 뺏어맞죠 쟤네 타러 바꿨네 지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적이 막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낫긴 한데 근데 오른쪽 박막는 것 빼곤 솔직히 심에가 그렇게 쓸모있지가 않아서 이속 켰어요 너프나 먹어라 쟤냐타 다운 왼쪽에 매크리 오른쪽으로 다 빠져야들 로봇 빠졌어요 매크리 왼쪽 오 오케이 나이스 빠지죠 상대 리스폰즈 역이에요 거기 자리야 에너지 많이 찼어요 디바 왼쪽으로 오는거같아 백사운드가 맞다 제가 볼게요 디바 개피 오케 나이스 다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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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어이구 아이 밀어내는데 이놈이 난 죽기 싫다 난 죽기 싫다 아하아 내가 왜 아 내가 왜 매크리를 아 매크리를 밀어내기만 하고 내가 c 오로치 우클릭을 못막았어 개똥같은 플레이 해버렸네 아 들어가면 안되겠나 얘 4분 4 4분 40초에요 궁 한 3번 막으면 되겠네요 매크리 왼쪽 어 너무 아프다 상대 지금 상대 풀게이지 좀 아파야죠 능나 아프네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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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에요 3초 터지는거 나이스 나이스 상대 자리아 궁 하고 거기다 궁 찾을거에요 저기 디바 궁 빼고 디바 떨어뜨렸어요 겐지 방안에 들어왔어요 겐지 위에 있어요 저희팀 머리위에 뭐야 와 다 쏠렸네 아아 응경됐다 하하 하하 3분을 막을 수 있으려나 3분 비벼 비벼보죠 나 궁 궁에 안찾는데 아이고 동전 동전 많게 매야되네 공격이네요 음 음 그대로 그대로 할까요 이번엔 제냐타 주시면 안돼요 아나 하려면 제냐타가 없어야 되는데 라인이 있는게 여기 아나 주시는 분 있어요? 음 루시오 없이 아나 그냥 하는건 좀 그럴텐데 아 아나 나쁘진 않은데 쓰읍 음 그냥 처음에 했던거처럼 하면 될거 같은데요 처음에 빨리 뚫었는데 아 하고 싶은거는 게임을 해야지? 기절로 당만드는 소리하고 있는.. 정크랫 아까 잘해줬으니까 정크랫 아까 잘하셨는데? 처음 뚫을때? 처음 정크랫 하셨어요? 예 처음에 정크랫 아까 하셨어요 처음에 정크랫 뭐 하세요? 해도 될거 같은데요? 처음 조합 그대로 들고 가도 될거 같은데요? 제발.. 78점 가자 상대 뒤에서 막네요 라인있고 2층에 매크리 방벽 뽑아졌어요 매크리 떨어졌어요 바스티온있어요 왼쪽 2층에 바스티온 매크리하고.. 아 그.. 메르시하고 메르시하고 바스티온 같이 있어요 바스티온하고 메르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바스티온이 오케이 나이스 저 저 바스티온 왼쪽이 바스티온 바스티온 다운 저 저 저 저 저 저 뭐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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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수고요 78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바스티온 바스티온하고 메르시 저거 둘이 붙어있는데 두명 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바스티온이 나 잡으라고 그거 풀고 나한테 수색모드를 짤 넣는 순간 두명이 없고 4대5로 게임하는거기 때문에 안되지 누구 줘야되지 이쪽이 더 힐 나은거 같은데 27포구 8,000대 14,000이긴 한데 초월추구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수고해요 과연 78점 가나요 가나요 점수 뭐 거의 1점 가까이 올라 버리네 1점까지는 아니지만 78.5 8.5 수고하셨으면 소율 2,000 3,000 4,000 4,000